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나학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정부지원금의 여러 종류를 하나씩 하나씩 지원요건, 또 지원받는 경우에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정부가 장려금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현재 추세대로 본다면 당분간, 당분간이라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 실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싶을 정도의 시점까지는 정부가 일정한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요. 각 기업체들에게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것에 대한 지원금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장려금 사업은 제목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청년, 청년이 몇 살까지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청년의 나이 요건은 2018년의 경우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말하는 건데, 군필자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온 기간까지를 감안해서 나이를 좀 해주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40이 넘어서는 곤란하겠죠. 39세까지, 39세 이하까지의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년분들을 2018년의 경우에는 2017년 연말 12월 31일자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서 추가로 고용했을 때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우리 발표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요,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청년을 채용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이 이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채용 청년요건들을 보자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은 고용창출지원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사업의 공통적인 요건들,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본 내용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4대 사회보험 가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정규직, 적어도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자로 채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체제임금 이상이 돼야 된다. 2018년인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약 15만 7천여 원 상당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겠고요, 2019년도의 경우에는 고시된 월 체제임금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라든지 사촌 이내의 혈족이나 친척, 인척, 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적용이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들이 좀 관심사항이 되겠죠. 이것은 2017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이 돼야 되고요,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명 이상, 100명이 넘는 사업장들은 3명 이상 채용했을 때 지원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요, 2017년 말일 기준에서 피보험자가 1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 있었다고 한다면, 2018년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했을 때 그 추가된 인원을 포함해서 12명이었다고 한다면, 2명이 되는 거죠.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1명만 추가로 고용해도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2명 추가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금이 모두 지원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살펴봤습니다. 정부지원 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였습니다. 정부지원